한국어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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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가 결혼할 너이가 지났는데 결혼을 안 했어 시집 안 갔어, 남편 자가 없어 옆에 남편은 없어, 본인은 그래서 결혼하기 힘들다고 나오거든? 결혼을 하실 거야? 네. 안 할 거야? 네, 저 남자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한테는 남편 공유 없어.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남편의 자리가 없는 자리거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미안한 얘기지만 혼자 살아봐야 된다. 그런다고 해서 옆에 애인을 두는 것도 아니야. 결혼을 안 하더라도 옆에 애인이 있거나 이러는데 애인을 두지도 않아. 네. 말하잖아. 네. 그런단 말이야. 뭘 남자한테 뭐 쇼크 먹은 적 있어? 왜 남자를 이렇게 싫어해? 어, 친간 쪽에는 좀 바람 많이 피셔가지고. 응, 그걸 봐서? 응. 그거 나는 얘기지. 근데 그걸 많이 봐서가 아니라 본인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왜 울어? 별 얘기도 안 했는데 왜 울어? 결혼 못 한다고 하니까. 아니요. 그 바람 피고 한 것 때문에? 어, 그게 좀. 아빠를 너무 좋아하는데. 응. 네. 아빠도 그렇게 하셔가지고. 응. 그래서? 네. 그렇게 남자가 이제 말하자면 남자를 혐오하는구나. 응? 그런 걸 보고 하니까 남자는 믿을 수 없는 존재다. 네? 남자는 믿지 말아야 된다고 내 자신만 믿고 살아온 거지. 그치? 그런데 너무 그렇게 억울하지 않냐고. 그런 걸 봐서 그 상처 때문에, 그 트라우마 때문에 나는 결혼도 못 하고 자식도 못 보고 산다는 게 지금 마흔이잖아요. 그치? 그치? 네. 그치? 네. 내 머릿속에 있는 거를 남한테 가르쳐주고. 살아야 되는 사주야. 본인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기술직에 있든, 기술직 쪽에 있어요? 네. 어, 그럼 내가 어떤 기술직에 있든 내가 기술로 해도 내가 남을 충분히 가르쳐줄 수 있는 입장이라는 거지 지금. 응. 그래서 남을 가르쳐주고 살아야 돼. 네. 근데 지금 본인의 마음이. 지금 있는, 이게 본인이 말하자면 영마가 끼어 있는 사주거든. 그래서 영마가 끼어 있다 보니 내가 어디에 직장에 있어서 거기서 자리매김을 하고 충분히 할 수 있어도 또 거기서 나와서 다른 데로 또 가야 돼. 또 거기 있으면 거기서 또 자리 이동을 해야 돼. 이렇게 한 군데 눌러 앉아 있기가 힘든 사주팔자야. 돌아다녀야 되는 사주팔자. 영마살이 있어놔서 그런단 말이야. 그래 놓으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이 이때까지 그 영마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본 게 많아요. 네. 어? 맞아요. 맞아요. 그쵸. 내가 손해를 봐 손해를 보는데 내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입 밖으로 누구하고의 어떤 약속을 했든. 네. 뭐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뭐 누가 뭐 부탁을 했든. 그럼 내가 한다고 하면 내가 손해를 볼지언정 본인을 밀고 나간다는 게 있어. 네. 그래서 본인이 결국은 그게 다른 사람은 이득을 봐도 본인으로 인해서 이득을 봐도 본인은 손해를 보는 거야. 네. 알고 있어요. 약속을 지켜줘서 어디로 직장을 옮겼어. 네. 내가 내려놨다 하더라도. 내가 잘못 선택한 거에 대해서 본인이 후회를 하고 사는 거야. 네. 어? 네. 그렇게 두 사람 세 사람 몫을 본인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그런다. 응? 네. 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본인이 두 사람 몫 세 사람 몫까지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네. 맞죠? 네. 어? 네. 그러는데 본인이 두 사람 세 사람 몫을 해주는데 이쪽에서 그럼 그만큼 채워줘야 되잖아. 월급을 조금 더 많이 준다든지. 네. 아니면 뭐 직책을 올려줘서 월급을 준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 그렇게 본인이 서운해. 섭섭해. 네. 맞아요. 울지 말고 그건 본인이 선택한 거야. 그러나서 올해는 조금 힘이 들고 내년에 가서는 또 여기서도 지금 있는 직장에서도 움직인다 소리가 나와. 아. 본인이 지금 예를 들어서 인간의 어떤 정예나 의리 때문에 머리로는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걸 알면서도 이게 안 떨어지는 거야. 네. 맞아요. 머리로는 이거 움직여야 돼. 내가 이거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고 내 머리가 이 정도로 대우를 받고 하는 건 아니야라고 머릿속으로는 그러는데 이게 안 떨어져 말이야. 제가 지난달에 그래서 한 번 더 잡혔어요. 그치? 네. 근데 올해는 그게 조금 힘들다고 그래. 올해는 움직이는 게. 아. 올해는. 네. 근데 지금 있는 직장에서 올해. 이렇게 본인들로 하면 양육으로 따진다고 그러면은. 네. 올해 가을 지나고는. 각종은 없단 얘기야. 결정을 내리는 게 가을이 지나서고 그게 어떻게 보면 내가 이제 전환점이 와. 그래서 내년이 되면 내가 또 바뀌어 나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억울해. 그냥. 어? 억울해. 억울해. 그냥 내가 너무 손해 보는 것 같고 억울하고. 그래. 일에 미쳐서 사는 것도 좋지만 실속을 차리란 말이지. 너무 오지락으로 떨지 말고 분명히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 근데 내가 이만큼 주는데 오질 않잖아. 그러니 올해. 네. 가을 지나서. 어? 절기로 얘기해줄게. 음력으로 따지면 모르잖아. 본인들이 이렇게 가을이 지나서니까. 네. 뭐 추석은 지나야 돼. 알겠습니다. 어? 추석이 지나서야. 추석이 지나서 본인이 움직이는 거 이동하는 수 들었고. 자. 펜때를 놓지 말라고 했어. 공부를 하라고 그랬어. 본인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있어. 그치? 네. 저는 좀. 그러니까 어. 공무원 쪽이나 뭐 이런 걸 한번 해볼까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응응. 근데. 나이 때문에 좀 안 되지 않을까. 아니요. 괜찮아. 나이하고는 상관없어. 아. 네. 응. 나이하고는 별로 이제 그건 본인이 이제 또 뭔가를 새로 시작하고. 네. 해야 되는 게 조금 그래서 그렇지. 내가 말했잖아. 본인은 나라에 녹을 먹고 사야 돼요. 사주다. 그러면 제가 혹시나 뭐 자영업을 한다던가 이런 건 안 돼요? 집에서 이제 이제 회사에 이제 그만 다니라고 하시거든요. 응. 자영업을 할 수가 없어요. 응. 머리가 있어서 뭐 내가 머리로 하는 일. 또 내가 어떻게 보면 남이 책사 노릇을 해야 되는 사주. 책사는 남의 오른팔이야. 내가 운영을 하고 경영을 할 수 없어. 그러니 남의 오른팔이 내줘야 되는 사주란 말이야. 근데 지금까지 본인이 살아온 걸로 봤을 때는 그 오지락 때문에 내 실속 없이 살아왔다라고 나오는 거야. 네. 응. 장사는. 장사를 하면 일단 장사를 하게 되면 뭐가 됐든 내가 몸으로 움직이는 장사가 됐든 아니면 그냥 편안하게 하는 장사가 됐든 안 된다고. 장사하는 걸로 해서 본인이 장사를 하려면 뭘 해도 알아야 되잖아. 주인이 아무것도 모르고 장사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장사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래서 한 1년 정도 쉬면서 이제 부모님이랑 이렇게 저희 엄마 아빠가 장사를 하고 계세요. 지금 5일장을 한 20년 정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일을 도우면서 제가 되게 힘들거나 막 그럴 때 장사하는 데 가거든요. 그 마음을 다시 차고. 그치. 그게 본인이 그거야. 내 옆에 빈 공간을 그냥 일하는 걸로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거야. 그냥 일하는 거. 무조건. 그치? 잊어버리고 사는 거지. 그럼 이제 엄마 아빠 고생하시니까. 제가 일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죄송해요. 죄송해? 효년에. 효년은 효년 때 불효를 하잖아.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자식이 결혼을 해서 자손을 갖고 이러는 게 부모님들한테는 효도야. 근데 이미 본인은 불효를 저지르고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치? 근데 본인이 어떻게 보면 결혼을 안 한다고 본인이 마음을 먹고. 또 그게 또 남편분이 약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어떤 방법이 됐든 그걸 잊어버리려고 본인이 애쓰는 거는 보여. 일적으로 다 하고 그러는 건 보이는데. 물론 부모님들이 고생을 하시고 하니까. 돕고 싶고 안쓰러운 거. 자식 입장에서 그런 건 있지만. 본인이 장사를 할 수 있는 사주가 못돼요. 그래서. 가끔가다 도우는 거나 해도.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못돼. 네. 그래서. 괜히 나중에 그걸 해서 또. 또 후회를 하지 말고. 응? 또 그거 하기 때문에 후회를 할 수가 있어. 그게 그걸 때문에. 후회하지 말고. 본인이 직장. 네. 응. 지금보다 나은 직장으로 옮기고. 아니면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볼 수 있으면 시험을 보세요. 알겠습니다. 응? 시험을 보시고. 좋은 머리를 갖다가 왜 그렇게 하고 있어. 어른때는 공부가 조금 싫었었어요. 놀고 싶어가지고. 응. 이제 공부를 조금 하셔. 공부를 하셔서. 뭔가 이 펜대를 놓지 말고. 이게 본인은 이게 머릿속에 기계가 계속 돌아가는 사람이야. 이게 기계가 뻑뻑해져서. 기계가 멈춘다거나 이러질 않고. 계속 그 기계가 돌아가는 사람이야. 그러니 내가 녹슬기 전에. 아직은. 아직은 그 기계가 녹슬기 전에. 본인이 하고 싶은 거는 해라. 그래야 내가 내 자리 빈 것이. 내가 어떤 다른 일적으로 해서. 그걸로 대신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응. 결혼을 할 수 있다라고 나왔으면 좋겠는데. 차라리 결혼을. 본인은 결혼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네. 결혼을 할 수가 있다라고. 나왔으면 좋겠는데. 나 역시도. 네. 결혼을 한다는 소리는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돈도 많이 벌어놓고. 혼자 살더라도 돈도 많이 벌어놓고. 또 내가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도. 위치가 어느 정도 올라가고. 이렇게 하고 살아야. 본인이 그 좀 아픈 거를 잊어버리고 살 수가 있어. 오지랖아. 그만 떨어. 네. 노력할게요. 응? 노력해. 응. 오지랖아. 너무 떨지 말고. 네. 너무 인정해. 끌려가지 말고. 조금 이성적으로. 판단을 했으면 좋겠어. 내가 해주는 거에. 나도 받아야 된다는 거. 내가 이만큼 해주니. 나도 이만큼 받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돌아가야지. 지금 본인이. 예를 들어서. 지금 있는데도 마찬가지잖아. 네. 지금 있는 데에서도. 내가 어찌 됐든. 그쪽에서. 내가 원하는 거. 또 내가 한 만큼의 대가가. 네. 지불되면. 본인이 다른 생각을 안 할 거란 얘기지. 네. 맞지? 네. 결국은 금전하고 연계는 돼 있잖아. 네. 월급 부분이 됐든. 맞잖아. 네. 그쵸. 그러면 본인이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나는 이만큼이. 내가 노력한 대가에. 네. 이 정도는 조금 서운하니. 나를 원하고. 나를 데리고 있고. 직원으로 하려고 그러면. 네. 그만. 조금. 그 이상의 대가를 줘라.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 본인이 말을 못해. 네. 말 못해. 그치? 말한다는 건 뭐야. 저 그만두겠습니다. 이 소리밖에 못한다는 거지. 네. 맞아요. 어? 사실은 그게 서운한 게 있는데. 그걸 아싸리 말을 하고. 이게 서운하니.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럼 내가 더 열심히 할게요. 그 사람들은 본인을 놓치기 싫고. 원하니까. 그래서 이게 어떤 타협점을 찾아야 되는데. 본인이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서운한 것도 있고. 내가 바라는 것도 있고. 이러는데. 결국은. 나 저 그만둘게요.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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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쪽으로는. 너무 오지랖 떨지 말고 사시고. 네. 물어볼 것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저는. 저희 엄마 아빠. 네. 건강이랑. 괜찮으신지. 응. 엄마 아버지. 네. 본인이 엄마 아버지로 지금 봤을 때는. 네. 엄마랑. 아버지로. 아버지를 떠나서. 엄마를 봤을 때. 네. 엄마. 엄마를 봤을 때는 조금 불쌍하다고 그래. 네. 엄마가. 어. 아버지는.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어. 아버지는. 응. 왔다 갔다. 엄마는 딱 지키고 있는 사람. 이렇게 보이고. 응. 엄마가 굉장히 강해. 네. 맞아요. 엄마가 굉장히 강하고. 속은 되게 여린 사람이야. 엄마가. 마음이라고는 굉장히 여린 사람이야. 근데 내가 행동하는 거나 이런 거 봐서. 엄마가 참 강한 사람이야. 어떻게 보면은. 어. 본인이. 엄마가. 엄마하고 조금 비슷한 데도 있어. 응. 본인이. 말하자면. 그렇지? 그래서 엄마를 바라봤을 때에. 어떤 엄마에 대한. 본인이 애틋함이. 굉장히 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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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엄마 같은 경우는 아퍼도. 아프다면 내색 안 해. 네. 응. 응. 그게 더 불쌍해. 내가 봤을 때는. 응. 차라리 아프면 아구아구 엄살이 될 때는 어디가 아프다 아프다 그래야 되는데 엄마는 아프면 더 일을 더 하는 사람이야. 네. 쉬면 더 아프다고 하세요. 그렇지. 그런. 그래서 일. 더 일하는 대로 더. 엄마는. 막 이렇게 몸을 더 쓰시고. 이러는 거고. 아버지는 그냥 옆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로만 보여. 네. 응. 아버지는 그냥 엄마가 하는 거에 안 하면 요구도 먹으니까. 네. 응. 요구도 먹고 면이 안 쓰니까. 그냥 왔다 갔다. 그냥 옆에서 이렇게 그냥. 신용? 뭐 이렇게는 그런 걸로 보인다. 그래서. 집에 좀. 재산은 조금 있는데. 그게. 아빠가 자꾸 서운해하시니까. 엄마가. 좀 좀씩 아빠 이름으로 또 말 해주시면. 저는 부기에 좀. 지키지 못할까 봐. 그게 정말. 아부지는. 부럽네요. 아부지는 지키기가 어렵죠. 저희 아빠 좀 할량이시죠. 아부지는 지키기가 어렵죠. 근데 엄마가. 네. 아버지 앞으로. 아버지가 미운 것도 많아. 엄마가. 네. 근데 아까 말했잖아. 엄마는 마음이 되게 여린 사람이야. 응. 입으로는 막 독하게 해도. 마음 자체는 굉장히 여린 사람이야. 그러기 때문에. 아버지를 체면을 면을 세워. 엄마는. 진짜 현모양처야. 네. 맞아요. 응. 아주 어머니로서의 어떤 강한 거. 또 강인한 거. 이런 것도 많고. 엄마가 외로워. 외로워. 외롭다. 그런다. 네. 그래서 제가 더 결혼이 싫었어요. 그치.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았어. 응. 엄마는 외롭다고 해. 너무 불쌍해. 그렇지. 엄마는 외롭다고 해. 근데. 엄마가 그렇게 외롭고. 아빠가 엄마한테 잘해주는 것도 없어도. 응. 엄마가 외롭기 때문에. 그나마 아버지를 잡고 있어. 응. 근데. 아빠가 저한테는 되게 잘해주시거든요. 엄마 말씀으로는. 제가 있을 때랑 없을 때가. 아빠가 되게 행동이 다르대요. 행동이. 되게 막. 엄마 말로는 제가 눈앞에서 이제 차 타고 사라지는 순간부터 아빠가 엄청 다른 사람이 되는데요. 저 있을 때는 되게 자상하고. 저한테는. 되게 자상하시거든요. 밥 먹었니. 뭐 먹었니. 막 이렇게 물어봐 주시고. 너무한 사람 안 그러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응. 무서운 거야. 딸이. 아. 제가요? 응. 아. 무서워서 그러는 거야. 딸이. 아. 제가 무서워. 그렇지. 왜 무서우시지. 딸이 무섭지. 왜 엄마는. 네. 엄마는 이때까지도 그러고. 아빠가 이렇게 저렇게 하고. 엄마는 그걸 다 이해해주고. 엄마는 혼자 삭히고 가잖아. 응. 근데 자식은 무서운 거지. 아빠의 잘못이나. 아빠의 어떤 행동들이나. 이게 자신한테는 무서운 거지. 그렇게 자식의 눈치를 보는 거지. 근데 아들 눈치는 또 안 보시거든요. 응. 근데 저도 아빠한테 막. 그렇지 않는데. 응. 그러세요? 응. 무섭디야. 딸내리가. 제가요? 무섭다고 그러고. 엄마. 엄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응. 남편이. 아무튼 엄마 얘기하고. 아빠 얘기하고 하면. 승질이 난다. 응. 막 화딱지가 나고. 저도. 그래서. 엄마의 어떤 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 엄마 인성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아. 아버지가 아무리 그래도. 엄마는 변하지 않아. 항상 엄마는 그 자리에 있어. 그렇죠. 흔히는 엄마는. 저희 아빠가 또 나갈 날. 왔다 갔다 한다 했잖아. 또 있어요. 응. 근데 엄마가 예를 들어서. 아빠를 너무 홀대하면. 응? 네. 아빠를 너무 홀대하게 되면. 아빠가 나가서 영영 안 들어. 엄마가 외롭다 그랬잖아. 아까 엄마가 굉장히 외로워한단 말이야. 그래서 엄마가 아빠한테 그렇게 하는 거지. 어떻게 그 돈 가져가서 다른 년하고 어떻게 하고. 잘 살라고 엄마가 주는 건 아니다는 거지. 그건 엄마의 방법이지. 엄마의 방법. 응. 아빠한테 좋은 분이 있으면 안 되겠네요. 저희 아빠. 그럼 집도 팔아서 그 정도로 하실까요? 그러진 않아요. 그래요. 이제 나이가 있어서 그러진 않는데. 아빠는 그렇게 왔다 갔다 해. 엄마를 그만큼 왔다 갔다 하면서 아프게 하시는 분이야. 그러면 제가 더 아빠를. 그렇지. 압박을 해야겠네요. 무서워. 예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응. 아빠를 안 봤었거든요. 근데 엄마가 이제 계속 길어가지고. 그게 어떻게. 그건 엄마의 방법이고. 그래. 그게 뭐. 그걸 본인이 막을 수도. 엄마가 너무 불쌍해. 불쌍해. 본인의. 엄마 쪽으로 봤을 때는 좀 그러고. 아버지 그런 어떤 것 때문에. 어머니. 지금 번 걸로도 충분히 쓰고 사셔도 되는데. 자꾸 더 둥둥하시니까. 왜 그런 줄 알아? 왜요? 응. 본인이 지금 직장을 다니면서. 시집을 안 가서 젖다며. 그렇지. 어. 본인이 하면서. 본인의 외로운 걸 어떻게 달래? 그런데. 일하는 걸로 달래지. 본인은. 일하는 걸로 잊어버리고 살지. 엄마는. 돈 버는 걸로 잊어버리고 사는 거야. 내 빈구석. 내 어떤 거를. 돈이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살기 때문에. 응. 그런 거야. 어떻게 보면. 본인은. 부모님들한테는. 결혼을 안 하고 한 거는 그러지. 그런데 뭘 더. 남자를 못 믿어서 못 사는 거야. 네. 응. 남자를 못 믿어. 어떤. 어릴 때부터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큰엄마가. 몇 명씩 바뀌고. 막 이런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저는 아예. 학을 뗐어요. 그래서 남자를 못 믿어서. 그건 병이 된 거지. 병이 된. 마음의 병. 그쵸. 그래. 그리고 또 사줘야 돼. 그럼. 저 남동생이. 애가 드리는데. 잘 살까요. 지금. 남동생은 잘 살아. 남동생은 본인처럼 야물딱 지지는 못해. 아. 그러지는 못해도.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남동생도. 네. 아버지 같은 끼가 있어. 네. 응. 그래서 걱정돼요. 응. 아버지 같은 끼가 분명히 있어. 있어서. 응. 남동생은 대신 조금. 여수 같은 데가 있어. 네. 내가 봤을 때는. 여수 같은 데가 있어서. 고렇게 요렇게. 착 그렇게. 저기 뭐야. 요. 사이사이로. 잘. 비껴가면서. 그러고 있는 것 같으지. 아버지하고 별다른 건 없다라고 나온다. 응. 제가. 아빠를 좀 더. 그거는 집안의 바람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남자들의 한량끼. 응. 근데 그것도 유전이에요. 그래. 아부지가. 그러면. 할아버지가 그러고서.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몇 분이시고. 막 이러면. 밑에 자손이고. 할아버지도 한량이면. 아버지도 한량. 아버지가 그러니까. 단동생도 그러고. 그렇게 조금씩. 그렇게 내려오는 건 있죠. 집안의 바람이 되는 거죠. 저희 집안에. 조광조차가 저희 엄마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심상 그랬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시 집안의 바람. 마치. 한량 바람. 할아버지처럼. 엄마는 바꿀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 엄마를 어떻게 바꿔. 그러니까. 만약에. 어릴 때.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아빠를 버리고. 근데 이제 아빠가. 저는 못 버릴 거라고. 저는 항상 생각하긴 했었거든요. 응. 응. 못 버리지. 네. 저희 아빠가. 저는 못 버릴 거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너무 아파. 걸렸을 때도. 응. 자기가 막 난리를 쳐가지고. 응. 응. 어떡할게요. 근데 또 그러면은. 농도 못 할 것 같습니다. 응. 근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나왔어. 아직은. 응. 응. 지금 생년월일이 뭐 안 넣어서. 다. 영으로 해서 다 나오는 거야. 생년월일 모르고. 어떻게 하냐고. 늘 그러는데. 그러면. 영으로 다 나오는 거지. 응. 엄마는. 근데 오래 사시길 하실까요? 엄마는 그게 있어. 그 깡다고. 응. 쉽게 얘기해서 깡다고라고 하지. 엄마가 그런 깡다고는 있어. 근데 불쌍한 거는 사실이야. 그래서 항상 엄마가 외로우니까. 엄마를 좀 잘 챙겨드려. 아버지로 술통을 재리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응. 그건 아버지 사주팔자야. 그거는. 응. 응. 그리고 이 시가 중에 다 첩을 두고 살아야 되고. 이러면 아버지도 그러지만. 응. 어떻게 됐든. 아버지가 그래도 갔다가 들어오고 갔다가 들어오고 하니까. 그냥 엄마는 그걸 믿고 사시는 거란 말이지. 엄마를 잘 위로해드려. 네. 엄마를. 걸린 건 저한테 한 번인데. 여러 번이 있었어. 아.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엄마가 그걸 다 삭히고 살고. 응. 아버지도 안 버리잖아. 엄마가. 버렸어야지. 다른 사람 같았어야지. 제가 계속 버렸어야지. 그치? 응. 근데 엄마가 안 버리고 사는 거잖아. 왜 그러시지. 아까 말해줬잖아 그거는. 응. 엄마가 어찌됐든 돈을 벌어서. 돈에 의지하고. 없는 거보다. 응. 의지를 하고 살기 때문에. 벌써 몇 번 그렇게 했을 때 다른 사람 같았으면 버렸겠죠. 근데 엄마는 못 버린다는 거야. 엄마가 억척 같으고. 엄마가 진짜 억척같이 막 그렇게 하셔도. 마음 외로운 거니까. 노상 외로운 거니까. 제가 더 잘 하시는 방법이 있을까요? 잘해도 괜찮지. 알겠죠? 알겠습니다. 응. 삼촌. 저 타인권. 전화 apostle.